장남하고 결혼해서 15년째 살고 있는데요. 신랑이 너무 휴자려서 시대일이라면 다른 형제들은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모두 본인이 다 신경 쓰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시부모님이나 형제들도 장남이 신랑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셨는데 저도 좀 다쳐서 아팠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온갖 정성으로 다 챙기는데 저한테를 그냥 좀 밋밋하게 해가지고서 제가 좀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효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해하면서 살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저한테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화도 나고 분노도 좀 치밀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 신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인간이 나하고 결혼했지 지금 엄마가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효자가 좋아요? 불효가 좋아요? 효자가 좋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친 걸 루 기준으로 봐요. 지나치다 이거를. 제 기준으로.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요. 나중에 나도 늙어가지고 아들하고 관계해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한테만 푹 빠져가지고 부모를 팽개칠 때 자기 기분 좋을까?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기준점이 서로 달라. 그렇죠. 시어머니는 아주 만족하는 기준이죠. 시어머니도 불만족스러워. 자기가 볼 때 만족하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좀 부족하고 마누라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둘 때 남편이 엄마 편인 건 맞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그래. 마누라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다 엄마 편이에요. 그런데 엄마 기준으로 보면 아들은 다 누 편이다. 만화 편이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하는 걸 보면 어머니한테 하는 거하고 저한테 하는 걸 봤을 때 그런데 신랑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올 동안에 자기가 신랑한테 도와준 게 많아요. 엄마가 도와준 게 많아요. 어머니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잔뜩 어무리한테 자라야 되는 건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사람이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팥 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자기가 남편한테 아직 투자한 게 그래 많지는 않잖아. 자기는 지금 10년밖에 결혼 생활을 10년밖에 투자한 게 없잖아. 남편이 지금 한 40 안 됐어요?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지금 엄마는 자식한테 몇 년 투자했어? 40년을 투자했는데 특히 어릴 때는 엄청나게 인생을 바쳐서 투자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내하고 물에 같이 빠지면 누구 건지겠나? 어머니, 이뻐요. 당연한 거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도 만약에 자기하고 어떤 여자하고 물에 빠졌는데면 자기 자식이 누구 건지기로 원하겠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인지상재라고 해서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 법칙 안에서 다시 부부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효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인륜의 법칙을 거스르는기 때문에 그건 죄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 속해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 거냐 굳이 따지면 누 거도 아니지 지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남편을 두고 누 거냐 할 때 아내는 내 거라고 할 수 있고 아이는 제 아버지를 자기 거라고 할 수 있고 부모는 제 자식을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대주주가 누구다? 1번 주주가 누구다? 엄마가 1번 주주, 부모가 1번 주주, 2번 주주는 아내, 3번 주주는 자식 이렇게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 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부모하고는 경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거는 놔둬야 됩니다. 남편이 용돈을 받아서 부모한테 얼마 줄까?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얼마 주려고 하는데요. 한 30만 원 줘야 안 될까? 그러면 아이고 그래가 됩니까? 50만 원 드려야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굉장히 복이 됩니다. 남편은 모든 남자는 아내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누구 편도 못 들고 자기는 지금 중립을 지킨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양쪽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좀 오래 살게 해야 내가 빼먹을 게 많잖아. 일찍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좀 잘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려놓으려면 내가 이렇게 그 갈등을 좀 해소 안에 현명한 애라면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첫째 용돈을 얼마 줄다 할 때 남편이 주겠다는 마음보다 항상 더 주자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주 집에 가라고 시댁에 다녀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에이 싫어 안 갈래? 이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시댁에서 사람이 오면, 엄마가 오면 항상 방을 비워줘야 됩니다. 대주주가 왔기 때문에. 원주인이 왔기 때문에. 안방을 딱 비워주고 자기가 옆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시어머니가 아이고 싫다 이러면 아이고 어머니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시는데 아들 데리고 주무세요. 이렇게 탁 비워주고 옆방으로 가주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누구 편하고? 내가 편하고. 두 번째는 남편 편하고. 어머니 좋고. 그런데 그걸 갖고 시비를 하면 첫째는 내가 괴롭고. 그런데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은 싸우든지 헤어지든지 해결책이 있는데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이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가 안 만나면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시어머니하고 안 보면 되는데 남편은 제 엄마하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면 손해예요.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도전을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부터 우리 남편의 주인은 누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빌려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돌려주고 또 어머니한테는 항상 아이고 잘 키우고 나한테 이렇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어머니한테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바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게 없어요. 이게 경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만 딱 알면 포기가 아니라 순서만 알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은 남편의 제1주주, 원래 주인이 엄마다, 시어머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연의 이치예요, 이것도. 애를 키울 때는 스무 살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스무 살이 넘으면 지 인생은 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거는 제 부부는 독립된 이웃집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면 나하고 아들 집 사이는 이웃집처럼 딱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저것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요.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딸을 뒀다. 딸을. 딸의 집에 갔더니 아침에 6시에 딸은 자고 사이가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지. 그런데 아들 내 집에 갔다. 매니저는 6시까지 쳐다빠서 자고 아들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눈에 불이 켜져, 안 켜져? 똑같은 일이에요. 그럴 때 딸의 경우는 딸을 깨워서 남편한테 이러지 마라. 네가 가서 걷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겨울여져 있다고 사위인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편한테 이런 사랑 못 받아서 이런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구나. 아이고 네가 내 아버지 지은 죄를 네가 다 갖구나. 이렇게 아들을 격려해 줘야 돼.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자가 겪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항상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 나온다고 자기는 그것을 섭섭하게 해 놓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또 못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 Snapchat 사람은 어린이 좋아 그냥 아까 sek 정확히 평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